어땠어? 갔어? 아 안 갔어요. 전화 해냈어요. 벌칙이었어. 에어팟트 콩나물 때 디오나 가져왔단 말이야.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구산나물 줘. 블루투스 연결 못 할텐데. 왓! 야 야 야 야 천천히야 천천히야 런닝맨 퀴즈 최강자전으로 Stop it. Get some help. 퀴즈 대결이구나. 너! 너! 이 무시기 삼총사들. 지효나 지효나. 잠깐만 지효를 또 건너뛰어. 객상님! 객상님! What is that? 회장님. 자 다 레이트로 들어와. 네! 지효가 아직 본격적으로 공인을 해제 안 해서 그렇지. 지효 열면 난리나요. 지효엘! 지효엘!